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읽은 책은요.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고 해서요. 또 이 말에 솔깃대해서 읽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인데요. 할 엘로드라는 분이 쓰셨고요. 한빛피지에서 나왔습니다. 성공을 1에서 10등급으로 나눈다면 10등급이 최고 등급이겠죠. 성공에. 보통 사람들은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등급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고 해요. 그건 바로 절박함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읽은 성공신화를 쓴 자기개발서들의 주인공들이 전부 절박함으로 그 절박함을 딛고 성공을 했고 그래서 책을 쓴 거라고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로 그 절박함으로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절박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문득분득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도 당연히 교통사고 등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걸 또 이겨내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자기개발의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실현할 시간을 찾는 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적의 육분이라는 것을 이 저자가 자신한테 적용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아침에 육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기적이 우리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자도 또 아침에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셨대요.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니었는데 정말 큰맘 먹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붙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5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5시에 일어나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자신감도 붙고 자기 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육분을 또 이렇게 책으로 쓰셨다고 하네요. 기적의 1분 기적의 1분은 이제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1분은 고요히 평화롭게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있기 기적의 2분은 확신과 다짐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시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기적의 3분은요, 직관의 시각화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거나 비전보드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라든가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또 기적의 4분은요, 일기쓰기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기적의 5분은요, 독서입니다. 자기개발사 한 권을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쪽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마지막 6분째는요,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가라든가. 그런데요, 지금 6분이라고 했지만 짧게 이렇게 6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자는 1시간 동안 명상, 확신과 다짐의 말, 직관의 시각화, 일기쓰기, 독서, 운동을 6개로 나눠서요. 시간은 이제 그것도 자신에 맞게끔 분배를 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우리한테 맞는 시간이 나는 30분밖에 없다 그러면 30분에 이 6가지를 나눠서 시간도 이제 정확하게 뭐 딱딱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5분, 어떤 거는 1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신한테 맞게끔 적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 미래클 모닝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이제 그 경험한 사실들을 뭐 유튜브나 블로그 또 이분한테 이렇게 메일도 보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전했다고 하네요. 우리들이 하루에 5에서 6만 가지, 5,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의 95%가 전날, 전날의 전날, 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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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과 이렇게 거의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 생각을 오늘 하고 또 오늘 생각, 또 그 생각을 그대로 내일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맞은 노선으로 딱 긋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뭐 내일, 내일, 내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바로 오늘이 맞은 노선이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바로 실천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선택,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네요. 우리의 생각, 생각과 선택과 행동. 순서대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바로 선택을 해서 그걸 또 선택을 했을, 다음에는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것들이 결국 모아져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6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뭐 30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자기에게 습관이 되도록 길들여지는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꼭 뭐 이 6가지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뭐 제가 그 자기개발서 올린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노선 오늘 정하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예,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예, 딱 긋고 한번 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문장 당신이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는 동안 현재의 삶을 사랑하라. 후자를 사랑하기 위해 전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당신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의 결과이지만 앞으로 당신이 가게 될 곳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라. 스스로의 모습에 충실하라. 그 모습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비판은 공감으로 대체하고 불평은 감사로 업그레이드하고 두려움은 사람과 바꾸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라. 삶이란 당신이 다른 자리에 있길 바라거나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삶은 당신이 있는 자리를 즐기고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혼자서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의 제한적 사고가 당신에게 가능한 것들을 제한하게 하지 마라. 당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는 순간이 당신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힘을 얻는 순간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오직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방법에 집중하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으므로 오직 배우고 성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일만 있을 뿐이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있든 그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인 동시에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차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더 현재는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이다. 당신이 더 이상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날 당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다. 당신이 만드는 선택들과 당신이 취하는 행동에 의해 매일 당신이란 존재가 만들어지기에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그 순간이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31 33 3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